어디를 갈래 너를 반해왔던 나랑 갈래 내가 데려갈게 나랑 좋은 오늘 날씨엔 한잔 어때? 오늘 온도 완벽해 오늘 기분 완벽해 우리 둘이 완벽해 Cuz you 오늘부터 너랑 남이고 우리 언뜻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땐 언제든 먼저 보내 아무도 몰래 혹시 울고 싶을 때면 전화해 너의 징은 저녁 되면 그때 거기서 만나자 밥은 하루하루 속에 아주 잠깐일 뿐이지만 같이 하고 싶어